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지주택 영상으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게 있어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요새 또 다시 지주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한꺼번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그 메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만큼 상세하게 또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쓸데없이 그 지주택 사업장에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고자 제 경험에 근거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발빼기가 뭐냐 제목이 지주택 직원들의 발빼기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사업장에서 발을 빼고 다른 사업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지주택 업무대행사 직원이든 분양대행사 직원이든 그분들은 사실상 프리랜서거든요 계약관계가 아예 계약서도 잘 안 써요 그래서 분양대행사 직원 대표들 업무대행사 대표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정가가 꽤 많아요 이 앙심을 품은 또 이제 직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분들이 주로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는 공개하진 않을게요 다만 그 루트에 매일 올라오는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오피스텔 분양 현장으로 오세요 막 이런 겁니다 여기도 아파트 분양 현장으로 오세요 팀장 팀원 구함 이런 거 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1월이잖아요 1월과 2월 사이에 제일 많이 옮깁니다 제가 지주택 업무대행사 들어갈 때도 2월 초였거든요 왜냐 3월이 이제 3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고 성수기가 시작되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걸 보고 옮겨가요 이런 걸 보고 옮겨갈 때 사실상 통제가 안 돼요 왜냐 사실상 프리랜서거나 근로계약사조차도 안 쓰니까 그거 애써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자꾸 터져요 내가 나를 계약서 쓰게 했던 분양대행사 직원이 연락이 안 돼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업무대행사 직원도 바뀌었어 인수인계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있던 업무대행사도 제가 나갈 때 후임자를 못 구해서 인수인계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좀 기다렸어요 그래도 근데 못 구하더라고요 못 구하죠 어쨌든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터져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뭔가 이제 조합에다 얘기를 하고 자료 공개 요청이나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이럴 때 많아지거든요 근데 어수선하니까 이제 의혹 제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존 있었던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사무감독을 하시던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탈출하시는 게 제일 좋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가 당연한 겁니다 지주택이 지금 어수선한 시기예요 왜? 일단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부터 마음대로 옮겨가는 시즌이거든요 특히 분양은 주기가 빠르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현장을 막 바꿔다녀요 직원분들이 그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시기에 철저한 사무감독 또는 탈출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베스트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메일 문의를 주실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물어봐 주셔야 저도 좀 상세하게 답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상세한 질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일 좋은 건 아무 탈 없이 아무 탈 없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요새 다시 또 문의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좀 어수선할 때일수록 좀 더 단단히 사무감독도 둘러보시고 나가실 방법을 고려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나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